시그니처, 독특한 범행 수법 때문이었습니다. 내 재판 망친 진범 내 손으로 잡기 위해 그 진범이 비록 넓지라도 이거 다 오해라니까! 나는 범인이 아니다, 믿어달라. 왠지 진심처럼 느껴졌어요. 나 그것 좀 믿어보려고요. 범인은 지금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 꼭 잡고 싶어. 그래야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진실을 밝힐 수가 있어요. 이번에도 쉽진 않을걸? 내가 좀 즐겨. 이렇게Kingden의 주신을 보내고 싶습니다. 에리 Oak Drive 그럼 시작해 주세요. 이제 맨날이 없어져서 다시 한번 보내고 싶어요. 그리고 마주치고 싶어ily 일종일을 하러 가진 옷에 있는 옷을 입고 싶어요. 제가 유지한 옷을 입고 싶어요.